You fight well? Better than us? 와우! 오마이갓! 아니야! 그 5, 15, 0! 이거 지경이지! 플레이? 워! 실패돼! 지금! 지금! 자, 그러면 얼른 다음 종목으로 넘어보죠! 가보죠! 맞습니다! 가시죠! 이번 게임은 2대2 유닛전으로 종목은 바로 높이 튀기입니다. 높이 튀기요? 높이 튀기요? 이번 미션에 걸린 기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두 배요? 두 배예요, 두 배. 제가 접한 소식에 의하면 우리 멤버 중에 특기가 제자리 멀리 뛰기 선수가 있대요. 맞습니다. 다 순 헌증만 있네, 이거. 아, 무슨 소리세요? 제자리 멀리 뛰기 누가 제일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까 저한테 신나게 전문용어로 발리셨잖아요. 자, 김태현 선수! 이 코스, 이 코스! 그럼 어떻게 해, 즉석에서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폰만 보면 알거든요. 폰만 보면 알거든요, 저희는. 가볍게 보여줘, 가볍게. 약간 자세가 나와. 자세가 11자? 자세가 11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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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다. 지금 그러면 여기인 거죠? 여기인 거죠? 출발선이 여기였는데. 자, 최대 입시생! 최대 입시생! 친구를 둔 입장으로서? 아, 친구를 둬요? 본인이 아니에요. 저는 가볍게 살짝만 뛰어도 넘죠. 오 마이갓. 오! 자! 실력을 보니까 굉장히 또 만만해지는데요. 네. 우리 워밍업이 또 필요하니까 워밍업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일단 본 게임에 앞서 워밍업 게임이라고 했는데 볼수부터 굉장히 제법이에요. 머리 위에 이 바구니 높이가 170, 180, 190이라고 하는데. 190? 네, 그래서 점프를 해서 정수리로 바구니 속 안에 공을 떨어뜨리면 성공이래요. 각 높이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맞아요. 10만 원 가야지! 도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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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니까! 일단 첫 번째 성공. 성공. 주류장 10만 원! 10만 원! 바로. 바로 성공. 충분해. 잠깐만요? 언니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하는 거 아니야? 땡! 오! 땡! 오! 183봉! 다음 190! 이거 다 해도 돼? 다 해! 네! 가겠습니다! 기부 기부! 하이! 하겠는데? 할 거 같아! 오케이! 가보자고! 네! 가보자고! 네! 네! 아! 잠깐! 너무 귀여웠던 거 아니야? 가보자고! 네! 아! 잠깐만! 우리 쥐리 씨! 30만 원 성공! 30만 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멤버 나와주시죠! 하연아 가자! 제가 또 장신즈거든요! 장신즈! 데뷔하고 5cm 컸습니다! 난 5kg가 쪘는데... 우리 5cm 큰 다현 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세일! 막내 파워! 가보자고! 4cm 큰 다현! 우리 다현 씨 30만 원 적립 성공! 예~~ 다현! 총 60만 원 적립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 수윤 씨는 후보로 나왔는데 그러면 수윤 씨는 이걸 발차기로 빼시면 발차기로 빼시면 바로 60만 원 적립을 해서 수윤아 가자! 뭘 가! 해볼게요! 좋아! 가보자고! 파이팅! 진짜 너무 높아!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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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습니다 최근에 진심이 오는데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얇이 와 얇이 와야 어? 장준형 혹시 우리 로켓펀치 친구들을 위해서 네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좋아요 오빠 노릇 한번 보여드리죠 네 자 위험하니까 뒤로 가있어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자 장준형 가보자고 이제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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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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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대요 자 총 이렇게 120만 원 적립에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 첫 번째 게임 150만 원이었잖아요 네 만회했어요 맛보기로 만회를 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임명은 스피드 점핑 퀴즈입니다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하며 영어 스피드 퀴즈를 진행 문제 설명은 오직 영어만 허용되며 제한시간 1분 내에 더 많은 문제를 맞힌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영어는 문법 발음보다 일단 프라이드죠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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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영어는 영어는 영어 당연히 왜요 왜요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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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개구리로 변한 왕자님 공주에게 찾아가서 문 열어 문 열어 너 우리 약속 왜 안 지켜 이렇게 따질 때 나왔던 노래모 영어는 영어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다현 다현 가방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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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댐 백댐 뭐 말하나 뭐 말하나 다현 다현 여러분 우리 나 오 오 오 오 불고기 세트 플리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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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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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비 무비 아 좀비 좀비 파이트 어 튜덕트 좀비 파이트 좀비 파이트 좀비 파이트 킹덤 아니야 유 노 넥탈트 튜덕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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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학교는 정답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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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거는 대사에요 대사 영화 대사 오케이 옴 엇 id 모라구요? 지금 굉장히 어이검 안돼 아니 어떻게 들어야 돼? 힘들어 보여 약간 약간 어이검 안돼. 뭐야, 뭐 했는데? 어이없네? 어이없네! 어이가 없네, 잠깐만! 뭐야, 뭐 어떻게 했어? 자아! 이거 너무 힘들어! 아이스! 엄마! 잠깐만! 유캣, 잠깐만! 베스트, 베스트! 아니 저걸 말하고 싶어, 잠깐만! 아이스! 무비! 예! 원, 무비! 아이스! 아이스, 쉐이크! 눈을 흔들어? 아이스, 쉐이크! 거의 다 왔어요! 펄월드, 펄월드! 눈을 흔들어! 눈을 왜 흔들어? 아이스, 쉐이크! 겸껍지지? 그래도 꽤 많이 선전했어요. 맞아요. 제가 들은 건 something과 네. Kiss밖에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자, 가보자고! 와, 방망이다! 우와!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지금 힘 빼지 마요. 진짜, 신나지 마! 있어, 더워. 렛츠고! Let's get it! 오케이. Let's get it! 멋져, 멋져. 자, 좋습니다. 오케이! It's a very hard job! Very hard job! 뮤비, 뮤비, 뮤비. 뮤비 네임. Very hard job! 파이팅! 득점 직업! 딱이야! 딱이야! 어, 나니가... 나니가라뇨. What importance? 뭐가 중요해? 어, 무엇이 중요한 거? 뭐지? 아, 무슨 소리야? 도그 풋? 어, 메디슨. 어, 도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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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 속담, 속담. 아, 쌍개비즈떡. 아니! 쌍개비즈떡이요? 도그 풋! 메디슨, 메디슨. 뭐야? 야, 개똥 먹으면 나아. 아니지. 그래요? 아, 도니드. 다연 씨, 평소에 그러세요? 아, 도니드. 영어로, 성어로. 이거 몸으로 말하기 아니에요. 아, 스카크. 어, 정답. 정답. 오케이, 오케이. 자, 4자상어. 베리메니. 원, 투, 베리메니. 원, 투, 베리메니. 우와. 1석 2석.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행동 안 돼, 안 돼. 오, grow up, grow up. 나니가. 나니가 남가라니요, 자꾸. 영어, 영어. 머리가. 아, 어지러워. 케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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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케이팝라니요, 자꾸. 머리에 뿌리, 뿌리. 어, 치익스틱? 어느날. 뭐, 뭐. 아,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렛츠고. 와, 이걸? 렛츠고. 베리 딜리셔스. 아, 쪼또 카. 아, 쪼또 카. 아, 쪼또 카. 베리 떡볶이. 사랑해, 안 돼요. 핫, 핫, 핫. 떡볶이. 매운탕. 미트, 미트. 아, 고기. 가마리, 가마리, 가마리. 가마리, 가마리. 가마리, 잠뜩탕. 아니야, 아니야. 더 매워, 더. 아, 안 돼요, 안 돼요.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디스 이즈 번찬. 제육볶이. 어, 꽤나 맞추긴 했어요.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췄어요. 제육볶이 안 매워. 제육볶이 안 매워. 제육볶이 안 매워. 어렵다. 아, 무서워. 스타트. 가시죠. 파이팅.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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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내 목표와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스테이크. 합쳐. 목도리 더 마뱀? 진짜? I'm why it's song. Where, car! 잠깐만 잠깐만. 나 어떻게 하라고? 맞아, 그런 느낌이야. Why? 방금 입모양으로.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어렵다.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좀 어렵다. TV, TV. 어, TV? 어, TV? TV! 어, TV. TV! 수영아! TV! 야, 빨리 말해. 야, 재미없어, 빨리 말해. TV쇼? 나니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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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 진짜 모르겠어. 잠깐만, 맘에 있어. 치키타, 치키타. 이거 있잖아. 어, 한국말이에요. 아, 치키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다음 거. 자, 어, 저거. 엄마. 마미, 마미. 아, 마미? 마미. Who are you? Who are you? 엄마. 어머님이 누구니? 어, 정답, 정답. 어, 코리아 푸드. 코리아 푸드. 코리아 푸드. 오케이, 오케이. 간, 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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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클럽,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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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푸드. 코리아 푸드. 간장게장. 양념게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베리 굿. 아, 땡큐. 아, 땡큐. 아임 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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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지요? No. 아임 쏘로. 만션. 아, 아. 하트 시그널? 끝났습니다. 나 혼자 산다. 앞에 어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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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한테 맨날 말하는 거. 주리, 수은 팀은 두 개를 맞췄습니다. 두 개? 야, 우리가 잘한 거였다. 진짜. 근데 방금 주리 씨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일본어는 소희 씨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기 가시죠. 가죠. 직역을 해야 돼, 직역을. 와, 근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아, 잘할 것 같아. 아, 어떻게 얘기해요? 빙동. 익스큐즈 미. 빙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스트. 헤이, 치즈런. 모. 사이버 다 맞춘다.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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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띵킹채어. 모. 너무 잘해. 시트 띵킹채어. 완전 잘하고 있는데. 아임 워먼. 뭐, 드라마, 드라마? 아, 노노노. 마이 네임. 마이 네임 이즈. 파이브 실버 지로. 이거 직역이지. 파이브 실버 지로? 이거 직역이지. 아, 안돼. 아, 안돼. 파이브 실버 지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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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디스 이즈 버라이어티. 버라이어티. 네. 플레이? 플레이? 잠깐만. 플레이? 어? 어? 버라이어티 네임. 버라이어티 네임. 플레이? 워? 뭐 하는 거냐고? 아, 어?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임 티처. 예아? 베드 스튜던트.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대박. 오케이, 디스 이즈 속다. 마이 마더 파더. 엄마, 아빠. 젠틀맨. 파이트. 아, 새우동에 고려톤입니다. 마이 마더 파더 파이트. 나이프. 나이프. 어? 나이프? 워터. 워터 슬레시. 아, 구분잡음 칼리몰매기. 하하. 대박. 자, 넥스트. 디스 이즈. 그것은? 유노. 그, 에스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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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예아. 데트 가이즈. 하여? 베리 올드 가이즈. 돈 파이트 에브리바디. 돈 파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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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징어 게임? 멘트, 멘트. 일로다 다 죽어. 일로다 다 죽어. 하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디스 이스. 송. 송. 릴릭스. 어, 어. 쉐이킨 플라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미션 푸향이 느껴진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죠? 아, 너무 잘해요. 2대2 위리전 결과 로켓펀치팀 미션 실패. 아. 정말 아쉬운데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네요. 다 시켜줬는데도 이렇게. TV 이렇게 했는데도 몰랐는데. 어쩔 록펀, 어쩔 록펀. 네, 어느덧 아이돌림픽 클로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로켓펀치와 캐치의 이름으로 적립된 기부금은 총 120만 원입니다. 비록 역대 최저 적립이긴 하지만 120만 원도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메달 수여식과 또 팔찌 수여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메달과 팔찌 하나씩. 어떡해,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쁘죠, 팔찌? 팔찌 너무 예쁘죠?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이 어떠셨죠, 소감? 네, 저희도 120만 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골차 선배님이랑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카메라 다 켜시고. 네, 그리고 또 저희도 로켓펀치의 다음 활동을 응원하며 기다리겠고 끝으로 아이돌림픽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MBC 플러스 유튜브 올더 케이팝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돌들의 아름다운 기부 챌린지 아이돌림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로켓펀치였습니다. 안녕! 전 세계가 폭우와 폭염, 홍수 가뭄 등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동과 주민 1,300만 명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금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취약한 빈곤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하단 더보기에 링크를 더해 접속하셔서 로켓펀치와 함께 후원하기를 클릭!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기념고추와 추첨을 통해 로켓펀치에 사인이 담긴 폴라로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캐치! 저희와 함께해요! 사랑! 도둑 맞으신 분들! 지금부터! 디케이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제차연 씨에게 이 명대사를 리얼하게 직관을 하고 싶어 싸웁니다. 형은 진짜 에러 같은 새끼예요. 좋아한다고요! 형이 좋아요! 좋아해요! 갑니다, 갑니다! 어머, 어머! 네, 왕자님! 쏘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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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